승무원 훈련을 끝내고 꿀맛 같은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. 이걸로 하겠습니다. 진짜 맛있다. 근데 이게 진짜... 저희 무대 맛 피우자 맛있습니다. 정말로. 너무 많이 남긴 거 아이가? 아니지. 먹을 만큼만 담아봐야지. 장비도 안 했다. 장비도 안 했다.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네가 이만큼 받으면 질 사람한테. 버리고 왜 봤는데? 콘센트 다먹었습니다. Ralph jeugd